오늘 오전 뉴욕시 수사국은 빌드블라지오 뉴욕시장에 대한 여러가지 부정과 부도덕성에 대해 폭로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. 수사부 보고에 따르면 빌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해 대선 출마 선언 후 선거운동 기간 동안 30만 달러가 넘는 그의 경호 비용을 시에 갚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수사부는 시장이 약 5개월에 걸쳐 선거 자금에 유용한 세금액은 총 31만 9794달러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. 이와 함께 많은 뉴욕 경찰 인력들과 경찰 차량이 남용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시장의 딸인 키아라 드블라지오가 이사를 했을 때 또 아들인 단테 드블라지오가 재학 중인 코네티컷의 예일대학과 뉴욕시 인근을 오갈 때를 비롯해 드블라지오 시장 개인 손님들을 대접할 때도 뉴욕 경찰 차량과 인력이 여러 번 소환됐다고 전했습니다. 이외에도 브루클린에는 드블라지오 시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몇 채의 주택들이 있는데 수사국은 이 중 어느 곳도 근 1년간은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그의 가족 누구도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요원들이 몇 차례 찾아가 보안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이와 관련해 오늘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를 브리핑 자리에서 수사부의 보고서에 대해 핵심이 누락됐다며 부정확하다고 비난했습니다. 시장은 누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NYPD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본인이 강제로 무엇을 지시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. 또 수사국의 보고서는 어느 누구 한 명의 말도 인용되지 않아 폭로된 점들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고 규정들을 무시한 채 실시된 그들의 비전문적인 수사로 시장 가족의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 이 같은 뉴욕시 수사국과 드블라지오 시장의 대치는 올 연말 시장 임기를 끝내고 내년 뉴욕 주지사 선거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.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.